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표를 여러분들 쑤셔 넣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이 뭐죠 중남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여기 이긴 겁니다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도 이긴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뭡니까 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를 눌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조작한 프로그램 조작 공장을 찾아가지고 뭡니까 다 수정하니까 뭐죠 한 곳도 못 이기는 겁니다 다 패배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25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한 거 하고 조작 안 한 거 하고 여러분 이 푸른색이 다 조작한 거죠 이걸 수정하니까 뭡니까 다 붉은색을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총 득표수 기준이 아니고 사전투표만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전투표만 집중하게 되면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발표는 이재명 사전투표의 득표율 51% 윤석열 45% 6% 차이로 윤석열이 패배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이재명 40% 윤석열 56% 16%를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는 이재명이 4% 득표율을 이겼다고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16%를 이긴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총 조작값이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22%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은 사전투표의 31%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1% 뺏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만 보게 되면 사전투표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전투표만 보게 되면 딱 네 군데 강남 상구하고 여러분들 용산구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프로그램을 찾아내가 여러분들 수정하니까 전부 다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노란색 다섯 군데는 무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윤석열 후보가 두 배 세 배까지 나온 지역도 나옵니다 이걸 표를 보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는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21대 4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주당 21 승리 국민의힘 윤석열 네 군데 승리 그런데 뭐죠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한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25대 제로로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사전투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표는 여기에도 나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세 군데 빼고는 모두 다 49개 가운데서 46개 제외하고 46대 3으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조작을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3구 대통령에서 조작을 해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4개의 구 빼고 다 승리를 하게 만든 거죠 21대 4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버젓이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천인 공도할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5% 격차가 아니고 15% 격차 31만 표 격차가 아니고 100만 표 이상의 격차를 승리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라가 이제 정상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 더 많은 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비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감사원이 지금 막 직무 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올해 52년 1967년생이죠 유병호 신임 감사원의 사무총장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소쿠리 무슨 사전투표 확진자 이 문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문제를 조속한 기간 내 직무 감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또 그 내용을 잘 보시고 또 내일 또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